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식사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혜빈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분석들을 했는데 가장 앞줄에 앉은 관객들 가장 최연소 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뭘 알고 이렇게 외남줄에 앉았는지 사실 좀 여쭤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기대만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? 우리 아이들 한 번, 아이들만 소리 한 번 들어볼까요? 엄마!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무튼 뭐 여기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복으로 그대비입니다 아직도 많이 Advance 좋은 hospice 그리워 나 나랑 너라진 그 길 정답게 원하는 그대 그리워 나 엄마와 친구랑 같이 오면 너 있잖아 나도 알라빈 준비하셨어요? 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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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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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러주세요 일러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어디 사는 누구 이름 뭐죠? 이 주의 옆에 사는? 몇 살이에요? 열한 살 이환입니다 열한 살 이환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! 들이상 저희가 이제 파이어스쿨이라고 부르셨는데 너 중학생부터 올 수 있거든요 너 중학생 때 오면 수업료 안내를 되게 해주는 게 있죠 오호 환희에게 환희의 박수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고생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, 우리 원희들 축소 박수 왕오부야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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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조금씩 준비하려고 1 2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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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잊을 수 없는 별 다 모두 같은 소리로 외쳐봐 나를 잊을 수 없는 별 나를 잊을 수 없는 별 나를 잊을 수 없는 별